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의 개명대 동산병원 호흡기내과 윤성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개명대학교 동산병원 호흡기내과 윤성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간질성 폐 질환입니다. 일단 병명이 좀 낯설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뇌전증으로 알고 있는 간질, 이 병을 또 떠올리게 되는 병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네. 아시다시피 폐는 산소를 받아들인 후 몸속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그 폐 조직이 실질과 간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폐는 호흡에 있어서 공기교환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폐포와 이를 연결하는 사이질, 이 사이질을 저희가 간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위의 증식과 함께 다양한 염증 세포들이 친륜이 되면서 섬유화가 진행되고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폐 기능이 떨어져서 환자분들이 호흡 곤란을 느끼는 병을 통틀어서 간질성 폐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간질성 폐 질환은 한마디로 폐에 간질을 침범하는 질환을 총칭하는 말이고요. 간질을 침범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되어져고 가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면서도 간질성 폐 질환? 이렇게 좀 생소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냥 생소하게 넘기기에는 너무 겁이 나요. 왜냐하면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질환이니까 제가 또 예전에 듣기로는 초기 증상이 없이 감기와 비슷해서 치료가 늦어지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간질성 폐 질환 대표적인 증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면 좋겠는데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간질성 폐 질환은 대부분은 기침이나 호흡 곤란이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간혹 증상이 없는 경우에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일주일 이내에 급작스럽게 응급실로 찾아오시면서 중증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넘어가면서 첫 진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무력감, 그리고 체중 감소, 그리고 손톱이 좀 붉어지는 곤봉질환은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한 절반 정도는 있으십니다. 간질성 폐 질환의 증상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원인을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이거는 왜 생기는 걸까요? 네, 간질성 폐 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저희 대한결핵호흡계학회에서 발표된 지침이 두 가지 이제 2018년도에 한번 발표가 됐고 2023년도에도 한번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들로 우선은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주로 외부 물질 노출 우리가 예전에 많이 탄광이나 채석장에서 일하셨던 분들 그런 폐 질환, 진폐증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버섯 재배나 농사 이렇게 해서 곰팡이 포자가 날리면서 생기는 그런 과민성 폐렴도 하나의 원인 노출 때문에 생기는 간질성 폐 질환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류마티스 질환,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루프스, 전신경화증 등으로 알려져 있는 결체조직 질환 등이 폐를 공격하면서 간질성 폐 질환 형태로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에 의해서도 이러한 간질성 폐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항암제라든가 우리가 부정매,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을 조절하기 위한 약 때문에도 생길 수 있고 드물게는 우리가 치료하는 항생제 때문에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수년 전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었던 코비드-19 그 병에 의해서도 간질성 폐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유전적인 여러 가지 소인들에 의해서도 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형태의 간질성 폐 질환을 저희가 특발성 간질성 폐렴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가장 많이 알려진 병이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고 섬유화가 된다고 알려진 특발성 폐 섬유증입니다. 특발성 폐 섬유증의 경우는 보통 50대에서 60대 남성 그리고 흡연력이 있는 분들에게서 많이 호발하게 되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아까 말씀드린 특발성 간질성 폐렴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 기질화 폐렴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질성 폐 질환이 정말 생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교수님 의외로 어디선가 들었던 정보가 참 많거든요. 혹시 청진할 때 이 질환이 있으면 특징적인 호흡붐이 있다는 그 질환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들은 게 맞네요. 그래서 알아차리기가 쉽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제가 추가 진단 검사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호흡곤란, 기침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서 나이가 50대가 넘어가셨다면 과거에 내가 담배를 피웠거나 아니면 현재 담배를 피고 있다면 한번 동네 병원에서 청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적 초기의 간질성 폐 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찍거나 흉부 CT 사진을 찍어도 병변이 명확하게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청진을 통해서 저희가 미세수포음이라고 하는 청진음이 있습니다. 그 음이 들리게 된다면 저희가 이러한 병이 조기에 지금 폐 쪽을 침범하고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고 계속 추적을 하게 되면 그런 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미 한 10년 전부터 유럽이나 미국 학회들에서는 이런 미세수포음으로 조기의 간질성 폐렴을 진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흉부 X선만으로는 이런 간질성 폐렴을 조기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흉부 X선에서 간질성 폐렴을 의심할 소견이 나오려면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진단을 위해서는 청진을 통한 미세수포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의심이 된다면 저희가 흉부 CT 사진을 찍어서 병변이 어느 정도로 발생해 있는지 어떤 형태의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로 병이 진단이 된다면 정량적으로 폐기능이 어떤지 폐기능 검사라는 것을 추가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폐활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고 폐활량 이외에도 가스 확산능이라고 불리는 검사를 통해서 폐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간질성 폐질환이 두 분류로 나뉜다고 하셨습니다. 원인을 알 수 있는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이라고 하셨는데 원인이 있는 간질성 폐질환이라면 일단 그 원인 치료가 먼저 이루어져야겠네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질환 종류에 따라서 사실 치료 약제도 굉장히 다르고요. 질병의 치유 가능성도 다릅니다. 직업적 또는 환경 요인에 의한 간질성 폐질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원인 자극에 대해서 노출을 회피하는 것만으로도 병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제나 방사선에 의한 경우는 약제나 방사선을 중단을 하고 염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 스테로이드라는 염증을 줄이는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결체조직 연관 간질성 폐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마티스 질환과 관련된 간질성 폐렴 같은 경우는 해당 질환을 치료를 하면 병이 더 진행하지 않고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다 달라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약물 치료 말고도요.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생활습관을 교정한다든지 그런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비약물적인 치료로는 흡연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근면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호흡 곤란이 굉장히 진행되게 되면 환자분들이 자택 밖을 나가는 것도 어려워지고 집에서 일상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십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산소를 처방을 해드리면 가정에서 산소를 사용하면서 일반적인 활동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가벼운 운동을 유지를 해서 근육이 너무 많이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해서 폐활량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체중이 많이 빠질수록 병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아무래도 폐질환이 있다 보니까 운동을 조금만 하더라도 숨이 금방 찰 것 같거든요. 운동이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숨이 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흡 곤란 때문에 운동을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산소를 쓰고 어느 정도 운동이 가능하다면 집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도록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이라고 불리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몸의 근육이 전부 빠지기 시작하면서 일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호흡을 도와주는 근육들도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숨을 쉬기 힘든데 그렇다면 호흡 근육이 내 숨을 쉬는 걸 더 도와줘야 되는데 그 근육조차 없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산소를 쓰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운동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격한 운동을 할 경우 호흡 곤란이 갑작스럽게 나빠지면서 더 병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운동을 할지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며 호흡 재활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 강도로 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 이어서 특발성, 특별한 원인이 없는 간질성 폐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국내 암 사망률 1위 폐암만큼 무섭다고 하던데 교수님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간질성 폐질환 중에서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형태를 특발성 사이질 폐렴이라고 했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병을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특발성이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모두 배제가 되어야 저희가 진단이 가능하고요. 흉부 CT나 때로는 조직검사까지 통해서 특징적인 소견인 통상간질성 폐렴 소견이 확인되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같은 경우는 과거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진단 이후 중앙생존값이라고 불리죠. 어느 정도 생존을 할지 환자분들을 일렬로 나열해보면 평균 3년이라고 알려져 있고 5년 생존율도 20%에서 35%로 굉장히 낮은 변입니다. 그리고 질병의 급성 악화 때문에 잦은 입태원이 반복이 되게 되고 급성 악화가 생길수록 병의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애후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폐질환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심장 기능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동반된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비율도 20%에서 30% 정도로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특발성 원인을 모른다 이 말이 붙으면 치료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최선의 방법 최선의 치료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는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폐이식 말고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까지 약물 치료로는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고 질병의 급성 악화를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항섬유화제라는 약이 있고요. 크게 두 가지 약제가 알려져 있고 펄페니돈이라는 약화 닌테다닌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약제 모두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이런 특발성 폐섬유증의 진행 속도를 늦추어주는 효과가 충분히 입증이 되어 있어서 특발성 폐섬유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서는 적극적으로 약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치료가 그렇지만 또 약물들이 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약물 사용할 때도 부작용이 혹시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약제들이 부작용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펄페니돈이라는 약 같은 경우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속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경우가 있고 가장 치명적인 부작용으로는 광과민성이 있습니다. 햇빛에 노출이 되면 피부가 발진이 생기고 심한 경우는 피부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활동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약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자외선을 좀 회피를 하시고 외출을 할 때는 긴 옷을 입거나 저희가 선크림을 항상 바르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닌테나닌이라는 약 같은 경우는 설사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약제 부작용은 아니지만 높은 치료 비용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달 복용 시 현재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월 300만 원 정도의 치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제 부작용보다는 그런 금융적인 문제의 부작용이 좀 더 큰 약제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섬유화 약제 이외에 급성 악화가 발생했을 때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쓸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라는 약도 장기간 쓰게 될 경우는 저희가 당뇨라든가 골다공증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약제를 사용하는 도중에 질병이 급성 악화가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갑자기 악화가 되면 사실 예후가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서 한 4분의 1 정도에서 갑작스러운 임상 경과의 악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런 급성 악화는 현재 또는 이전에 특발성 폐섬유증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한 달 이내에 평소에 잘 지내다가 새로운 호흡 곤란이 발생하면서 흉부 CT를 찍어보니 원래보다 병변이 더 악화가 되고 양측 폐를 침범하는 소견이 보이면서 다른 어떤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폐가 나빠졌을 때 그럴 때를 폐섬유증의 급성 악화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고요.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의 1 정도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합병증으로 인해서 산소치료 및 고용량 스테로이드라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첫 진단 시점부터 중환자실로 전시를 해서 급성기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예우가 불량한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갑자기 악화가 되거나 치료를 해도 호전이 되지 않을 때는 폐이식이라든지 수술 방법을 고려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만일 특발성 폐섬유증이 아니더라도 모든 형태의 간질성 폐질환의 악화로 말기 폐부전 상태가 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폐이식만 유일한 치료 방법이 돼 있고요. 다만 폐이식의 경우는 생체 공여자이식은 불가능하고 뇌사 공여자이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여자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폐이식 특성상 장기 생존율이 다른 장기이식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상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폐이식을 받는 것도 쉽지는 않은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환자들 보면 주변에 치료가 쉽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검증되지 않는 치료 방법을 찾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게 위험할 수가 있겠죠? 네, 치료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치료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치료들을 검증되지 않은 치료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폐섬유증 환자분들 중에서 폐가 굳어가는 병이니까 여러 가지 몸을 모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재들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성분이 명확하지 않은 약들을 먹게 되면 저희가 원래 기존 치료를 하고 있는 약들과의 상호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또는 간 기능이나 여러 가지 악화가 생기면서 기존 약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오히려 더 예우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약들 중에서는 사실 스테로이드나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급성 악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장기간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할 경우 스테로이드 자체 부작용으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폐질환이라고 하면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바로 폐암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 혹시 간질성 폐질환이 심해지면 이게 혹시 폐암으로 좀 뭐랄까요 발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폐섬유증이나 간질성 폐질환이 폐암이 동반되는 경우는 많은데요. 이 질환 자체가 폐암으로 진행한다는 근거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보통 이러한 폐질환들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분석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다른 폐질환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폐암 발생이 많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이 있을 경우는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간질성 폐질환 자체가 악화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평가함과 더불어 폐암이 생기는지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치료는 아무래도 예방이다. 이 말씀 오늘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특히 폐질환인 만큼 금연은 필수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이 오실 때마다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무조건 금연을 하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연 같은 경우는 본인 의지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 한 분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는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한 갑을 피우시다가 줄였다고 하면 반갑, 반년 뒤에 보면 또 반갑 계속 피시거든요. 사실 약의 도움을 빌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코틴 대체제, 패치나 껌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약제들은 순수 니코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배 성분은 없어서 금연 기간 동안 니코틴을 공급하면서 그런 약제를 서서히 줄이면서 담배 흡연에 대한 욕구를 줄여나갈 수 있어서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나머지 부프로피온이라는 그런 항우울제 계열의 약제인데 이것도 금연에 효과가 있어서 금연 보조제로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금연이 어려우신 분들은 금연 클리닉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약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이제 정기적인 폐검사도 참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간질성 폐질환의 고위험군을 한 번 더 짚어주시고 검사 주기도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아, 네. 정기적인 폐기능 검사와 흉부 CT 촬영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고위험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류마티스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추적 도중에 류마티스 질환이 폐를 침범하면서 간질성 폐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 중에 갑자기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데 호흡 곤란이 생기거나 평소보다 숨이 가빠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그 검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반년 내지는 1년 간격으로 폐기능 검사와 흉부 CT 사진을 추적을 해보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폐암 검진을 위해서 CT를 찍으면서 우연하게 이런 간질성 폐의 변화들이 발견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들이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 소견이 있으면서 본인이 느끼기에 호흡 곤란이나 특별한 증상이 있다면 바로 진료를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이 질환 같은 경우에도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접근을 할 때 비단 호흡기 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분과가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진단이 모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환자분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사진만으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해야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병이 있으시면서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을 조직 검사를 한다는 것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 자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런 간질성 폐질환과 연관된 여러 가지 과들, 류마티스 내과라든가 흉부외과, 그리고 영상의학과, 병리과 교수님들과 의견을 공유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그리고 조직 검사를 시행을 했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병으로 진단을 하고 어떤 식으로 치료를 이어나갈지 그렇게 모든 분과들이 모여서 의견을 공유해서 최선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다학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폐가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간질성 폐질환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앞서서 특발성 폐섬유증의 치료제 중에 하나가 비싼 비용 문제가 문제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중에 펄페니돈이라는 약은 현재는 보험 급여권에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래도 좀 덜 부담을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다른 약제인 닌텐나님 같은 경우는 아직 보험은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 약제 특허가 풀려서 제네릭이라고 저희가 복제 약들이 출시가 되면서 약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비해서 치료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분들에게서 좀 더 치료제 선택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에게 이사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제가 많다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이보다 깊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교수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조금 더 담아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질성 폐질환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특발성 폐섬유증을 대표적으로 말기 폐부전으로 질병이 진행할 경우는 현재 폐이식 말고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평소에 지내시다가 갑작스럽게 이유가 없이 서서히 호흡곤란이 진행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침이 지속된다면 본인 폐상태에 대해서 그 시점부터 평가를 해보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만약에 조기에 어떤 병을 잘 진단을 하게 되면 향후 저희가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환자분의 예후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병들도 사실은 조기 진단이나 조기 검사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좀 더 병을 가진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꾸준한 건강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금연이 중요하다고 강조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인 폐기능 검사 그리고 흉부 CT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호흡기내과 윤성환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